갈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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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갈라져라 커플들 다 갈라져라 진짜 너 많이 왔네 많이 왔어 열 받는다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다 갈라져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또? 아유!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커플들 진짜 열 받지 않아 야! 여기가 어디야? 너희 커플들은 저기 막 워터파크 이런 데 가려고 하면 일단은 풀장 한 번 들어가려고 3kg 4kg씩 빼고 그러잖아 우리 형님은 그냥 풀장 들어가면 물이 3, 4kg씩 쭉 빠진다 갈라져라 갈라져라! 커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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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이 아니야? 아빠 Wikipedia 아파 아파 아빠!! 야 كل일 뻔했다! 야 그만해봐 야 그만해봐 야 미치놈들아 얘기를 들어야 될거같이야 이 놈들아 야 지금 내가 가르다가 내가 여행 seguir 갈라는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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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너무 젊으셔가지고 나는 당연히 커플인 줄 알고 가르러 가고 있는데 나 아버님한테 주먹질 해버렸으니까!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보통이면 아빠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얘 뭐야? 왜 얘가 나와 있는 거야? 경호 어디 가고? 예? 경호 어디 가고 왜 너가 있는 거야? 그게 카메라 감독님이 풀샷을 잡으면 계속 한 명씩 화면 밖으로 삐져나간다고 해서 쳤나 봐, 진짜! 그나마 얇은 제가 좀 들어... 누가 우리 뚱땡이 기죽였어? 3번 카메라야? 2번이야? 누구야? 1번이야? 2번 삐져나간다고 했어? 우리 애들한테?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도덩이지만 10번이니까! 형님 여기 워터파크는 어익률이십니까? 야! 워터파크에 커플 겁나 많은 거 알지? 아니 우리 솔로님들 물놀이 하는데 커플들 때문에 예민해? 안 예민해? 내가 그래서 오늘 커플들 가르러 왔다니까 내가 지금 각오해야지 그냥 근데 워터파크에서 커플들 가르기는 형님 쉽겠네? 난 쉽지 왜? 파도풀자가 한번 둥둥 빠지면 쫙! 내 코너다! 내 코너다! 그런 코너 아니야! 전내 하던 그런 코너! 걸어내 주는 코너 아니야! 아아! 커플 가르는 코너라고! 아예! 야 누가 통남부지래! 야! 하지마! 누가 스쿨버스래! 그만해! 그만해! 미쳤나 이것들이 진짜! 자! 워터파크에서 뭐 때문에 많이들 싸워요? 커플들! 비키니! 나는 내 여자친구야! 비키니 입어도 괜찮다! 오! 비키니 입어도 괜찮다! 야! 오! 여자친구분이 비키니 입어도 괜찮아요? 네! 다른 남자들이 막 쳐다봐도 괜찮아요? 전혀 없어요 왜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오! 여여친구가 비키니 입고 돌아냈을 때 다른 남자가 쳐다봐도 괜찮다? 네 왜 그러냐 그게 지도 다른 여자 보니까 헤어져! 맞아 아니에요? 오!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서 허영지 봤어요 안 봤어요? 헤어져! 헤어져! 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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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을 못해? 아니 이렇게 바로바로 걸릴 얘기들을 왜 하는 거예요? 영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쁘다 생각하셨어요? 안 말랐다 말랐다 나는 예쁘다 예쁘다 오! 생각보다 나 신하다 생각보다를 왜 보셔야 시선 조심하셔야 돼 시선 항상 조심해야 돼 남성분들은 여자친구를 왜 시선을 야 잠깐만 너 잠깐 내 엉덩이 봤지? 헤어져! 노래 왜 안 놔! 뭐야 우와 안 틀어버려 음악 감독 내가 짜놓은 대본에 맞게끔 네 생각을 담으면 안 되지 시선 조심해야 항상 춤춰 있으면서도 시선 잘못 뜨고 이러면 싸움이 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오실 때도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냥 커플분들이 그냥 있지 않아 분위기 안 좋은 일도 많다니까 저희가 2층에서 여러분들 주유소 했을 때 오! 안 걸리게 찍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맞아요 우리 형님이 웬만하면 보이니까 아이씨 아이씨 이러라고 하하하하 맥코바다 유명해서 알아본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야 그만 웃어 야 하하하하 야 너 이거 이렇게 쪼일 거면 그냥 문신을 해 아니 점점 내려오네 피도 안 통하고 이렇게 아플 거면은 제발 나 좀 내버려줘 너도 내버려줘 너도 내버려줘 잘 봐 이 집단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켜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 두 분 어디 계세요? 저 저기인 것 같은데요? 어 뒤에서 세 번째 줄에 흰색 카라 너네 아까 남들 뒤돌아보는 너 뒤돌아보는 너 얼굴 시큼하네 너 얼굴 이렇게 가리네 너 둘이 솔로예요? 야 봐봐 봤지? 이 코는 거짓말하면 안 돼 나 솔직히 말할까 아까 손 든 애들 중에 얘네 없어가지고 요것도 일단 잡히기만 해봐라 나 이 생각을 했어 솔직히 말하면 어? 손 안 들길래 어? 아까 그 사진 찍은 애들이 아닌데 여기서 어디 있는 애가 계속 찾고 있었거든? 이거 막 걸리는 거야 보세요 얘네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네 리액션 얘가 지금 왜 고개 숙이고 있는 줄 아세요? 이 여성분 어디 계세요? 어? 그 옆에 그 옆에 바로 있죠? 남자친구가 손부채질 해주고 있었어요 그쵸? 그거 보고 이분이 앞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질투한 거야? 어 진짜 부러웠네 진짜로 얘가 휴대폰으로 앞에 이렇게 부채질한 걸 보고 있다가 하... 이랬어 그러는데 또 친구도 시선 어디야? 여기야 얘네 지금 놀고 있는 거 보면서 저 텐다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맞아 아니야 좋 텐다 어? 맞아 아니야 맞지? 맞지? 표정이 얘기를 해주네 야 카라티 너 일어나 보세요 오늘부터는 커플 대 솔로 대결을 해서 커플이 이기면 저희가 행복하게 어? 연애하시라고 저희가 선물 보내서 드리고 거기에 여기 계신 커플분들에게 저희가 시원한 음료수를 쏘고 반대로 솔로가 이기면 그분들은 헤어 갈라지고 나가시는 길에 솔로분들은 음료를 드실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네 녹화 보면서 이 커플 내가 가르고 싶다 누구 있었어요? 누구 갈라줄까요? 누구? 하나 둘 셋 세 분 올라오세요 세 분 올라오세요 여성분까지 여성분까지 고마워 자기소개를 먼저 커플분이 해주시죠 김포에서 온 김정우라고 합니다 34살이에요 네 저도 김포에서 온 백다에라고 합니다 사귄지는 아까 얼마 되셨었죠?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하셨구나 자 자기소개 필리핀에서 여행 온 기용이라고 합니다 괜히 나랑 엮일까봐 필리핀이랑 뻥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코믹 보고 필리핀 가요? 저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에? 그럼 가서 안 와요? 네 다음 주에 갔다가 친구분 안 와요? 이 분? 야 잘 됐어 저 친구도 필리핀 가요? 안 가요 오케이 넌 있다 어쨌든 2대1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솔로 여성분을 한번 모셔서 그러면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랭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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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솔로는 소리 들라 자 오늘 대결 뭡니까? 오늘 대결은 바로 커플 요가입니다 오케이 커플 요가 커플 요가 이거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세를 10초 동안 버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버티면 또 또 또 가는 거죠 나 자신 있어 다음 단계가 있고요 여기 조합이 좋네요 자 필리핀과 대왕바나나에 그만 조합이 딱 찰떡궁합이다 와 누구야 와 누구야 가만 안 둬 필리핀 오빠 파이팅 파이팅 우리 이기면은 솔로들에게 음료를 주는 거예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솔로들 오우 오우 커플들은요 소리 찌르지만 찌르지만 하지마 하지마 카카들 또 세네 시작하면 쫙 내려가면 돼요 등 맞대시고 오우 씨 오우 씨 자 자 자 10초에요 준비 시작 오우 씨 2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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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꿈치를 거의 붙이고 하나, 둘, 셋 하면 그대로 쭉. 어렵다, 어려워. 아시겠어? 준비! 시작!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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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할 수 있어. 와, 쟤는 잘 버티네. 오케이! 뭐야? 앉아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앉아주시고. 발을 일단 맞대고. 자, 잠깐만! 야, 그 경기가 아니에요. 발 싸움이 아니고. 자, 발을 일단 맞대시고. 자, 손을 잡아야 돼요. 자, 1!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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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시작하면, 시작하면. 자,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 자, 시작하면 손 떼야 돼. 자, 시작하면 손 떼야 돼. 손을 잡아야 된다니까. 자, 시작! 손을 잡아야 돼. 하나, 둘. 오케이, 컴돌. 시작! 자, 시작, 시작. 솔로들아, 뷰안을 다음 주에 갈라줄게. 대박! 나네여! 나 좁아하려! 역시 흡연실은 부평이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 맛집이지, 맛집. 그렇지! 주한 흡연실이 좋아, 부평주한? 흡연실이 좋아? 나 은지가 좋아. 여기 얼음물이랑 기본원주 있구요 필요하신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뻥튀기에 분홍색이 많네 네? 나 좋아하네 민승진 뭐해 어디서 끼를 부려 귀여워 민승진 나 오늘 앞머리 잘랐는데 어때? 귀여워 귀여워 아니! 나 앞머리 떨려는데 왜 저 여자 오늘 자꾸 귀엽다고 그래? 왜 그래? 이 여자 눈 속에 미친 N지 모습이 귀여워 김승진 개수작 부리지마 그게 뭔 개소리야 때려! 때려! 놔! 때려봐! 아니 때려봐! 안 또! 좀! 어떻게 우리 뭐 할 것도 없는데 키스 나갈까? 사람들이 사귀는 줄 알면 어떡해 우리 안 사겨?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엔조이야 엔조이 그게 뭐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우리 엔조이야! 나스 엔조이! 엔조이! 요 요 엔조이! 김승진 나 왔어 왜 자꾸 쫓아다니는 거야 짓말 아니 저 언니는 도대체 누구셔? 혹시 배우세요? 누구? 동창회의 목적에 나오신 분이세요? 뭐래 진짜! 뭐야 진짜! 전에 잠깐 만나던 누나한테 계속 쫓아다니네 네네 야 김승진 나 머리 이렇게 풍게나 아님 묶은게나 그냥 쌍 민게나 아이 진짜! 아니 오늘 어떠냐구 그냥 서준 엄마 친구 동준 엄마 같아 아 장난하나 진짜 야! 나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명품 백 샀어 우와! 언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리미티드 맞죠? 이거 한정판인데? 리미티드라는 거죠? 한정판이야 이거 리미티드가 한정판 똑같은 말인데 와 유니스 똥멍청이다 진짜! 짜증나 야!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뭐래 나 미국의 수도는? 나 미국은 안 가봤어 뭐야 이 여자 아 진짜 야 근데 너 진짜 여친 너무 수준 떨어진다 아 그러니깐요 저도 언니처럼 수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치? 안에 내용물도 없는데 백화점 쇼핑핑 잔뜩 사가지고 그냥 거기 매장 앞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자기가 마치 산 것처럼 인스타에 올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쵸? 언니 개꼴 쳤데 남자친구가 담배 피는 걸 몰라가지고 나무 젓가락에 담배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 자기 와서 왜 이렇게 잘해 왠지? 그쵸? 진짜 완전 어울렴는데 야 너는 대신에 이런 백이 없잖아 아 이거 발렌시아가요? 잠깐만요 언니 아니요? 베토벤 음악학원 이거 떨어진 거 봐 이것도 푹신 거야 푹신 거야 아 나 뭐야 이거 진짜 나 베트남에 환불 받으러 가야겠네 정말 베트남 수도는? 포메인? 뭐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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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갈게 집인데 됐었는지 이번에 진짜 키스 남바 할까? 아 싫어 야 박경아 뭐야? 누구세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니 경우도 아닌데 왜 막고 있어요? 뭐라는 거야 얘가 진짜 어이없네 사과 안 해? 뭐야? 사과하라고 뭐? 재밌다 저 사람아 김승진한테 저러는 거야? 인천에 김승진인데? 몰라 몰라 공룩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뭐 웃은 사람 다 나와 뭐해? 해봐 해봐 kie 봐 entonces 기다리고 있어 재밌다 오늘 어휴..gi 왜 이래 야 야야야 kara 야IO mant looking 다 나와 있어 구찌네? 어? 안 보이네? 야, 장난치냐? 어? 야, 야! 야! 뭐해? 야려? 야, 뭐하냐고! 야려? 야, 뭐하는 거야! 야! 야려? 뭐하는... 좀 놀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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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야! 야, 야, 야! 뭐해, 야! 어? 야, 야! 한 대 치세요, 한 대 치세요! 한 대 치... 사과하세요! 아니, 왜 두 명이 때려! 아니, 내가... 아니, 치라고 했는데 왜 치는 거야?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진짜... 뭐야? 뭐하는 거야? 근데 이거 쇠동 안 얼마요? 빠지 사장님이세요? 피가 너무 작아요! 아, 진짜... 작대요! 야, 야, 야! 할만 없어, 여기 때려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거 같으니까 조용히 놀다 가! 어? 어? 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왜 그래!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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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내가 왜 아가리야? 내가 왜 아가리야? 오빠를 몇 대 때리셨어요? 내 친구한테 시비 걸었잖아! 사과하세요! 인천에 김승진이에요!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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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스트레스를 왜 여기 와서 풀어, 자꾸! 아, 스트레스를 줄여! 사과하세요! 진심을 담아 사과하세요! 진짜로 사과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사과할게! 네, 하세요, 지금! 미안해!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세요! 진심이 안 느껴졌어요! 미안해... 살짝 입가에 미소 지으면서 사과하세요! 저도 무표정은 싫어해요! 미안해... 사랑스럽게 사과하세요!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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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세요! 할게, 할게! 아, 그냥 하세요! 사랑스럽게 사과하세요, 빨리! 알았어, 할게! 사랑스럽게! 어! 미안해! 잘했어! 꼴보기 싫어 죽겠네, 정말! 아, 진짜! 잠깐만! 뭐야? 어! 자기야! 아, 기다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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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내가 간다고! 아, 진짜! 아, 오지 마! 뭐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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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아악! 아, 이제 간다고! 내가 간다고! 오빠! 으아악! 으아악! 아, 아, 진짜! 내가! 사진 찍지 마세요! 아, 형이 싸우는 거 타옵모세요! 오빠! 오빠! 알았어! 내가 팔이 밧데 같은데! 알았어, 진, 야! 진정해, 구슬아! 아, 구슬아! 진정해! 이름이 구슬! 무슨 사진 찍지 마세요! 구슬이에요! 이름이 구슬이야? 왕구슬이야? 왕구슬.. 아! 뭐라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오빠 외치세요! 저기요, 죄송한데 구슬, 왕구슬씨! 이름이 구슬이예요? 저 눈돌이 좀 빠져요! 우리 오빠 때리셨어요? 우리 오빠한테 사과하세요?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먹는 거예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구슬아! 알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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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이거? 오늘 또 시켜놔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잖아? 그만해! 사람들이 나 뚱뚱한 줄 알잖아! 동물농장이야, 뭐야? 뭐야! 구슬아, 그건 네 생각이 맞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일로 와! 야, 똥댕이! 오빠 부르잖아! 오빠 부르잖아! 너 부르는 거야! 오빠 부르는 거야! 너 부르는 거야! 아, 빨리 와, 똥댕이! 계속 부르는 거야, 오빠! 계속 너블르는 거라고! 오빠 부르는 거야! 너블르는 거라고! 아니, 그 종아리 터질 것 같으네, 오라고! 구슬아, 확실히 이건 너야!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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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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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와! 물, 일로 와! 왜?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오빠 베렌나로 사가세요! 사오지 마! 우리 오빠 베렌나로 사가세요! 사오지 마! 우리 오빠 베렌나로 사가세요! 사오지 마! 뭐야, 갑자기! 뭐야! 나와서 베렌나로 이렇게 들어서 말려줘! 제발 죽으라! 사오지 마! 사오지 마! 사오지 마!